이틀다가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정도까지만 가게 해줘야겠어요 딱 가다가 서는 데는 거예요 딱 요정도요? 좀 더 올라와야 돼요 더 올라와야 돼요?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보이죠 그럼 이제 머리카락 안쪽으로 서로 연결되는지 보시고 여기까지 좀 찐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묽어서 처음 칠할 때는 연하게 느껴질 건데 여러 번 칠 수 있을 때까지 어, 튀겼다 처음엔 어차피 계속 칠해요 네 칠하면서 덮긴다니까 그럼 이제 그녀를 더 망가입니까 아하하하하 그럼 뭐하고 싶어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